제 영화 이한결림이 왔어요. 데이빗 무리 에 러브낙시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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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신래 형아 지금 멀어 너무 이한결림이 여기신래요 이한결림이 여기신래요 이한결림 저보다 잘하니까 여기서 뷔 이한결림 저보다 잘하니까 여기서 한번 공룡력 실험 좀 해볼게 와 완전 세다 저런 사람 하하 내가 몰래 이거 키워보려고 했지 뷔 에 에 에 난 초보야 형아 나 2레벨 밖에 안된다고 형아 형아 20레비야 나 10레벨도 못됐어 근데 20레비랑 10레비랑 얼마나 사이가 나는 건지 알아 형아 형아 한 몇배정도 형아 한 몇배정도 많은거야 완전 세다 와 곡괭이 이렇게 보았다 형아 내가 로봇 불러올게 형아 형아 로봇 불러와 이거 호인이 엄청나잖아 아무래도 내가 세게나 되겠어 엄청나게 봐라 형아 오 근데 거미 거미 쪼레비인거 같은데 근데? 이럴 때? 형 나한테 줬지? 아 뭐야 두 개배리라 아니거든 두 개배리네 아무튼 두 개배리네 두 개쌤는 있을 텐데 뒤바뀌기로 뭐야 내 걸로 했나? 아 뭐야 아 뭐야 한 번 거신대 두 개쌤 두 개배리네 두 개배리네 두 개배리네 난 이제 엄청 세다고 네 두 개배리네 두 개배리네 두 개배리네 두 개배리네 네 두 개배리네 두 개배리네 뭐야 형아 나도 도와줄 수는 있겠어 나도 두 개배리네 너가 두 개배리네 나도 두 개배리네 형아 나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세졌지 형아 나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세졌지 한 등장 두 개배리네 동시에 동생이 두 개배리네 두 개배리네 한 개 오지게 한 개 두 개배리네 형아 내가 조화주러 갈게 화이팅! 어딨어? 형아 괴롭히는 녀석들이 형아 괴롭히면 가만 안 둬 형아 괴롭히고 있어 형아 괴롭히면 가만 안 둬 형아 괴롭히면 가만 안 둬 형아 괴롭히면 가만 안 돼 형아 괴롭히고 봐 형아 괴롭히고 봐 나도 괴롭히고 봐 나도 괴롭히고 봐 나도 로봇을 불러내야 되겠어 형아 우리도 로봇을 불러내자 형아 우리도 로봇들을 불러내야 되겠는데 말아 로봇들 나 로봇 나 로봇 나 로봇 마늘 마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원래 샀다구 원래 샀다구 나라로고 질 또 나 너무 나라로고 질 또 나라로고 질 또 나라로고 나라로고 질 또 나라로고 이리와 나라로고 그녀는 한 개 아니면 안 돼 나라로고 엄청나 고집이랑 싸워야 돼 알겠어 여기가 왕 여기도 왕 왕촌야 미순들이랑 싸울 차례야 어? 내가 왕이야 와아 내가 이의 왕 자 여기도 왕 여기도 왕 나라로고 여기도 왕 나라로고 와, 빨리 저 사람을 와, 내 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왕이 되고 말거에요. 이 로봇을 꼬실거에요. 와 신난다. 나 공격하지마. 나 쇼레비야. 나 10레벨도 안된다고. 나 20레비인데. 아니 10레벨이나 더 많잖아. 나보다. 수영아 너도 찍고 있어 근데. 어? 도망아. 내 캐릭터 이거란 말이야. 내 캐릭터 까먹니? 아니 나 로봇을 공격하다가 저렇게 됐어. 맛있는 짝짤한 것 좀 먹어주시고. 여기에서 내가 다 이길 거거든. 내가 다 이길 거거든. 다이빙. 어 21. 무슨 머리. 이상한 머리. 머리조사. 형아가 눈 한개 달린 머리를 얻었어요. 머리조사라고. 호연이. 어 뭐야. 어. 아이씨. 아이씨. 나한테 하지마. 응. 난 어땠지지 않았거든. 어 뭐야. 왕관을 내가 얻었네. 이게 무슨 일이지? 아이씨. 얼마나 쎈. 뭐야. 이거 렉클로스죠. 잠깐만요 저 렉 걸렸어요 뭐야 내가 왕관이 있어 잠깐만요 나갔다가 들어올게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 서버 1위는 나다 서버 1위를 모질렬스 나갔어 서버 1위가 죽었다 나 무기가 더욱끄리 이래 더욱끄리 이래 더욱끄리 이래 성은아 도끼야 바로 주활미 형아 칼이야 잘됐다 나도 이제 강해졌다 뛰어 내렴 내가 다 먹었는디 나 좀 먹었는데 나 엄청 많이 먹었는데 내 딸 여기였던게 엄마가 잡아 먹었다 왜 미치니까 이렇게 못했어 근데 ATV도 업그레이드 할수있으신다 이곳이 안뜯는데 오지마 나 일부러 드린거 아니야 형아는 이미 레벨도 높잖아 레벨업컬러는 그럼 왕관은 나한테 넘겨줘 어떻게 넘기는데 죽어야지 안되겠다 나 로버스 질려기 뭔소리야 안돼 왜 아빠같이 그랬다가 너 계정은 돌아왔는데 게임들이랑 친구는 다 없었잖아 게임들이랑 친구는 다 없었잖아 들어와 그럼 왕관 가죽이 왕관 가지고 왕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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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이 사람 무슨 사람 형아 괴롭히는 서랍? 형아 괴롭히냐? 어? 괴롭히고 있냐? 형아 괴롭히고 있냐? 내가 괴롭힌 허리다 이게 형아 내가 괴롭힌 사람 죽였다 이제 너도 죽을 차야 야 자기가 죽대요 나갔다가 들어와 안여요 이겼어 두 번 꺼가 형아였으면 괴롭힌 이런 괴롭힌 거 이런 괴롭힌 거 이건 괴롭힌 거 이겼어 이거 진짜? 뭐 완전 코일 많이 필요하다 난 도끼인데 나 왜 이렇게 잘해 난 초보야 응 이지 이지 피지 레몬 스프리지 라고? 응 너무 쉬워 너무 쉬워가지고 이지 피지가 레몬 스프리지 봉아를 스프리지 할거야 봉아 나車 안 때려 때려는거 아닌데요 뭐야 나 괴롭히고 있어 머리가 뺑 돌아가라 머리가 뺑 돌아가라 언제 생성될 이것은 언제 생성될까요 이 사람이랑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저 사람 나가 나가 나가라고 나 못 때리냐고 나 못 때려 여기 어떻게 하여 일할 땐 어떻게 하지 다 달아야 돼 슈퍼키리 슈퍼왕키리야 거짓말 아놈 네아 네아 어허 pursue 네아 네아 화났단 말이야 이게 뭐야 공동 고양이래 이게 공동 고양이에요 영아 이게 공동 고양이에요 이게 공동 고양이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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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전코맵 오전코맵 깼다 저거 뭔데 오전코맵 깼다 저거 뭔데 점프 맵겠다 없는걸 어떻게 쓰는거야 오 뭘 이 사람 없는걸 막 써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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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잠깐만 나 왜 어떤건지 알겠다 여기 뒤가함으로 넘길 수 있는거에요 여기 다 어디가 오잉 이렇게 돌아가는거 이게 뭔데 그 사람 그 사람 신고해 그 사람 신고해 그 사람 신고해 그냥 신고해 엄청난 신고를 하던 사람이 왔어요 바로바로 신고해요 여기 있는 무기를 안쓰 신고 너무 사기 신고해야되서 하는거잖아요 신고해야되서 신고해야되서 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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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신고 신고 고춧가루 냠냠냠 짭짤하고 맛있어 다이빙 뭐야 이상한 카레 맛있어 저거 핵이야 이 칼보다 훨씬 세잖아 뭐야 아 뭐야 오지마 너 끄레비기 끄럭이야 이건 뭐그러게 나랑은 뭐그러게 이거 보니까 소화를 못하는거니 방언하네 이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일단 끝낼게요